야 쟤 맥크리 미쳤다니까? 야 쟤 그 진정우 선수야 미쳤어 쟤 아이 욕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선량한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명예용재님일 수도 있어요 내 채널에 구독하라 내가 금화권에서 모이라 하면서 느낀건데 금화권은 아니지 마스터권에서 모이라 하면서 느낀건데 마스터 겐지들도 맨날 영검하고 일검하고 그러는데 수수들은 맨날 내가 일검하거나 영검하면 개놀림 특히 막 비트같은거 찍었는데 일검하면은 존나 잘한거 아니야? 박살들 비트찍으면 일검하는데 가자 미친 박새로이가 심새로이의 겐지를 뺏어갔다 어이 박새로이 내놔 겐지를 잘 놔 재밌구만 재밌어 갑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봅시다 오야 헤벨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어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아나 아나 에나 에나 물러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모이라 맥클 컷 어이 박새로이 분발하라구 그래 맥클이 미쳤나 야 뭐야 맥클이 야 뭐야 맥클이 쟤 쟤 쟤 좀 에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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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맥클 컷 이러면 갈만하지 네 여기까지 왔어요 태우케어종 야 쟤 맥클이 미쳤다니까 야 쟤 진종호 선수야 미쳤어 쟤 고가대표라니까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등에 찜질한다 찜질 나이스 영검영검영검영검 질 박새로이 좀 하는구만 줘보실래요 안하네 야 이게 왜 안죽어 맥클이 맥클이 아 나 수면 쪽 빠졌어 아 뭐야 맥클이 진짜 얘 야 쟤 맥클이 이상하다니까 아 마 까불지 마라 레이니 데빌 어 명훈님 죄송하지만 오버워치의 겐지는 제가 접수합니다 어 우리 해간대 으하 잘 가시고 야 야야야야 오른쪽에 개피 컷 왼쪽에 맥클이 돌았습니다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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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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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선량한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명예운제님일 수도 있어요 우와 뭐야 리플레이 좀 봅시다 역겨운 소리래 화가 잔뜩 났는데 저분 화가 잔뜩 났는데 저분 마이클이 утвержд 그리고 어허 전 모튼 어허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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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보이는 위치인가요 표창 날리는 괴좋 보 봤는데 다리사이가 톡 야 이거 다리 봤으면은 진짜 인정 아직 모릅니다 오 이거 호그한테 순간 에임 따라가는 거 잘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? 정말 개질이는걸 이건?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다면 칩시다 에이 우연인가요? 네 뭐 우연일 수 있겠죠 자 다음 라운드 아이덴티티가 아 방금도 겐지 아 뭐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방금도 겐지 따라가는 이거는 아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희씨 나와주세요 그 명예훈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아 그쵸 이것도 역시 우연희씨가 등장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것도 이제 우연희씨 잠깐 등장해주셨고요 우연희씨 아 이거는 조금 아 네 뭐 이것도 우연히 불러야 되나요 아하 이거 어 완전히 가려진 상태죠 아예 안 보였습니다 어 이거 아니지 아니하지 아니한가 아 아 이거 여기서 내가 죽었지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의구심을 품었죠 나오자마자 땅 아 뭐 이건 이럴 수 있나 아 근데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어머 좋죠 쏠때마다 다 박힙니다 어어어 아 아 씨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명예훈장님 그대가 없는 사이 오버워치에는 이렇게 사칭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명예훈장 돌아오세요 명혼님 이곳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